안녕하세요 여러분 틴탑의 창조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공간이죠 새로운 공간인 만큼 첫 장면은 뭐로 시작을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 영상에 빠질 수 없는 부분이죠 운동부터 시작을 할 건데 오늘은 운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태닝을 하러 갈 거예요 오늘은 태닝샵에 가서 제가 어떤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또 어떻게 태닝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 장소가 바뀐 이유는 제가 원래 운동을 하던 층에서 직원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이곳에서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제가 자주 하던 턱걸이를 하지 못해서 좀 아쉽고 근데 뭐 오늘은 다른 운동을 진행을 하면 되니까 오늘도 열심히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렛츠 크로스 도와주세요 정리를 분위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힘들다. 힘들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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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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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에는 정말 어두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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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이 잘하네 수영이 잘하네 bounds 잘한다 내 사랑shot Que we would love you i mean you 이중의 schools left handy 남극의 유료 enty 뭐 yr 사랑하는 어린이네 맘에 쓰다 쉐어 내 맘에 비교는 걸 외쳐 넌 적게 날 알 수 많은 사연 걸까워 죽을 줄 알고 더 쉐어해 나는 너의 영 나는 너와 너와의 애니 다스도니 나는 너와 힘이 내 나는 너와의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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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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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제가 원하는 그런 분위기 원하는 장르의 테마를 정해놓고 인스트를 틀어놓고서는 그 위에 멜로디를 입히는 건데 사실 이거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틀어놓고 자연스럽게 흥얼거리면서 메이크업을 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카메라를 여기까지만 켜고 더 작업을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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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이 차는 거지 진짜 너무 힘들다. 힘들지만 더 뛰어야 해요. 렛츠고 Yeah. 이게 제가're jobo describing. 보니깅이 tidak. See ya jono. 제가뛰고 있는 시야. 이게 지금 제가 뛰고 있는 시야입니다 제가 뛰고 있는 시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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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힘들어요 살려줘 들어갑시다 이제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신 팀탑창조TV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빠른 시일 내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촬영하고 열심히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난 쉴레 이제 빠빠이